이걸 외워서 얘기하라는 말씀이신 거죠? 한번 읽어보세요. 두 사람은 심하게 싸우다가 차우성은 돌아섰다. 민지수가 포기하지 못하고 차우성을 때리려고 덤비다가 실족했다. 차우성은 도우려고 애를 썼지만 손이 닿을 수 없었고 민지수 혼자 떨어졌다. 나는 두 사람을 의심해서 쫓아갔다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게 되었다. 내가 본 장면이 다 영상에 담기지 않아 아쉬울 뿐이다. 말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? 이 사람이 이거 다 외우겠어요? 나 머리 좋아요. 이거 외울 수 있어요. 문제는 양심상 이걸... 양심은 나한테 넘기기로 하지 않았나? 양심 넘기기로 하고 가게 받기로 했잖아. 가게요? 우리 체인점 중에 샤부샤부 집 있지? 저 서울 변들... 아니, 잘만 하면 강남 한복판에 꺼줄게. 저, 정말요? 정말? 진짜? 나 못 믿어? 아, 믿죠. 완전 대방 믿죠. 잘 외워. 날짜가 언제지? 최대한 빨리 찾겠습니다. 민지원 씨는 언제 만났어요? 아, 어제도 쳐들어왔더라고요. 그, 약혼한 총각이랑 같이. 그래서? 아, 저, 아무 일 없었어요. 그, 암, 암, 암 안 했어요? 빨리 준비해 주세요. 예, 실장님. 이산화에 안 오신 DUG 예, Baby StM